2대1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선 씨와 함께 할 비션은 대기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공수 대결로 진행되고요. 제한 시간 1분 안에 대기실에 틀린 곳 5군데 중 5군데요? 더 많은 곳을 찾으시면 승리고요. 1분 안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찾을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걸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여기 앉아있어야 돼. 여기 앉아있어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우리한테 유리해요. 지금 이게 두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한 사람이 보는 건 다릅니다. 특히 같은 한 사람도 석진이 형처럼 이렇게 건성건성 보시는 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들어오세요. 아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게 원본인가요? 아 네. 독특하시네요. 이건 잘 봐야겠다. 혜선아 이거 잘 봐. 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 거꾸로 돼 있나 뭐 이런 것도 잘 보고. 속진이 형. 추접스럽게 또 이런 것도 뭐 하지 않겠지. 여섯 개. 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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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꽂혀 있고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갠데 이게 이렇게. 팔이 내려오시면 안 돼요. 팔이 빨리 봐요. 팔이 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아 꼼꼼하시네. 됐어요 오케이. 봤어요. 자 바꾸는 시간에 1분입니다. 나간 다음에 1분이요. 못 바꿨구만. 게임을 진짜 저 형. 저는 다섯 군데요. 알겠습니다. 다섯 군데 못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만 바꾸시고. 저 형은 진짜 그러고도 남아. 아 이거 씨 너무 세세하게 보는데. 너무 세세하게 봐. 누가 봐도 의자 소리 아니야. 자 1분 됐습니다. 들어가서 강도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찾아버려. 바로 찾아버려. 음료수 병 일단 바뀌었고요. 음료수 병 일단 바뀌었고요. 음료수 병 바뀌었고. 의자 바뀌었고요. 의자 이거. 아 이거 위치 바뀌었고. 여기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이거 이거 바뀌었고요. 요거랑 저거랑. 아 요거랑 저거랑 바뀌었네. 다 맞은 거 같은데. 다 맞은 거 같은데. 지금 다 되지 않았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지금 뭐가 하나 남았지. 하나가 뭔지 모르겠네. 자 10차 남았습니다. 10. 아 뭐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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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말씀 안 드리면 이거. 안 드리면 이거. 다시 한번. necesita.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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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거울. 그리고 마지막 거울. 정답입니까. 야 그렇지. 와 솔직히. 그래 거울. 가방, 의자, 화분, 음료수, 그리고 마자 거울